그리고 수많은 단어를 모두 연상법으로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. 그 많은 단어는 어떻게 연상법? 제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발음을 통 발음을 정확하게만 하면 연상이 생각나게끔 그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체 제 단어책 중에서 수능과 관련된 책이 있는데요. 그 수능표 제어가 2610단어인데 그 중에서 45단어만 제가 보충 단어로 놓고 연상을 만들지 못했어요. 90%는 연상법으로 하고 10%는 착한 어근을 갖다 사용했습니다. 착한 어근이라는 것은 한 어근에서 보통 한 개나 두 개 파생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근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습니다. 적어도 3개, 4개 이상 되는 파생이 그렇게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어근에서 이 어근의 정확한 뜻이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바로 뜻이 암기되는 그러한 어근들은 어근을 갖다 쓸만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%는 착한 어근을 사용했고 나머지 90%는 연상법을 사용했고 도저히 연상으로 못 만드는 단어는 1.7%에 불과합니다. 이거는 제가 빼지 않고 이건 못 만들었습니다. 솔직하게 까놓고서 이것까지 그렇지만 암기해야 됩니다. 필수어이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. 자 그리고 적중률이 증명을 합니다. 그만큼 수많은 단어를 모두 연상법으로 했을까 적중률. 수능에서는 베스트셀러 그 탑4 중에서 10년 넘게 1위를 갖다가 적중률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95% 내외의 적중률을 갖고 있고요. 반면 타사는요. 62%에서 85%밖에 적중을 못 시켜요. 자 그리고 토플에서는 공편도 책에서는 98% 공무원 단어도 99%의 적중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타사의 서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. 자 어근과 접도와 관련 없는 단어가 한 40% 이상 빠지거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 그냥 혼자 암기하라고 보충어의로 그냥 수록을 해놨습니다. 저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빠뜨린 거죠. 또는 보충어의로 그냥 무책임하게 넣어놓은 거죠. 자 저를 비방한 공신 강모씨 영단어의 경우 수능 필수 중 약 40%가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2018년도 수능 적중률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요. 62%밖에 안 돼요. 자 고등학교 1학년 쉬운 수준 이상의 단어들 꼭 알아야 될 단어들 366 단어가 있습니다. 2018년도 수능에서는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 단어 중에서 140단어나 비적중했어요. 왜냐하면 어근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그만큼 40%가 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반면에 경선시 영단은 366단어 중에 21단어만 비적중해가지고 94%로서 적중률 1위를 또 했고요. 비교 자체가 안 되죠. 자 그래서 어근이 암기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전체 단어의 15%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.